여기는 탕농왕성이에요. 입장권은 7만동인데, 황궁 입구 도로 건너편에 있어요. 여기는 공주가 묶는 건물이랍니다. 별 볼 거는? 여기는 전쟁 중 벙커였다네요. 여기 있는 건가? 제가 더 고여서는 공주가 없었어요. 앞으로도 더 고여서는 공주가, 할 수 없는 건가? 이 녀석은 전쟁이 없으면, 다른 걸 할 수 없는 건가? 제 녀석은 한 건가? 문장은 이 녀석에 한 건가? 이 녀석은 안에서, 이 녀석은 이 녀석이,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낸 수 없는 것이었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몇 채의 광물에서 광물관식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. 여기에서 나온 유물 전시겠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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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